보라, 멋지십니다. 우리 박병석 의장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? 우리 의장님 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, 나름. 그런데 그런 얕은 수의 장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. 오늘 집회에 오신 분들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중재안에 법제화를 시켜서 중수청을 최단기간에 설치하고 발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부산이요. 부산에서 오셨어요?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 합시다. 고맙습니다.